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소메트 소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situation은 한번 저와 함께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전시회나 세미나 등의 참석 여부를 물을 때 꼭 이 두가지 상황 아니더라도 어디 회의라던가 또는 이제 조금 더 비공식적이라던가 또 공식성에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참석하실건가요 안할건가요 하고 여부를 이제 물어봐줘야 돼요 그럴 때 의사를 물어봐주는 1,2,3 세가지 패턴을 저와 함께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복합타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first question입니다 자 여기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있어요 take part 하면요 어딘가에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에요 또는요 be or become actively involved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involved 관련되는거에요 연관되거나 그쵸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a는요 particle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에서 서류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요거는 좀 의미가 여러개 있죠 또 작은 입자 분자 요런걸 얘기를 하기도 해요 명사 형태로 자 그럼 이거랑 관련 없죠 그쵸? be는요 partial 하면요 부분적인 부분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여기 part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거의 형용사 형태죠 자 마지막 c participate 하면요 참가하다 참석하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요 바로 c번입니다 자 여러분 동사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the next point 한번 볼까요 second one이죠 to be present at 자 이것도 여기서 바로 힌트가 나옵니다 이거 뭐 현재의 라고 해석하셔도 그 단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참석하는 어디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뒤에 또 나오죠 어디에 an event meeting 그쵸 event나 어떤 회의에 내가 참석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는 offend 하면요 뭔가 누군가를 기분을 상하게 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 no offen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너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단어도 있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온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동사 형태죠 b는요 attend 어딘가에 이것도 다니다 또는 참석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쓰이는요 attach 자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을 보내고 싶어 뭔가를 클릭합니다 명사로 attachment 첨부 파일이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데 그거의 동사 형태에요 attach 하면은 이렇게 붙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뭐 첨부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b번이죠 출석하다 참석하다 라는 의미 기억해주세요 자 그리고 the last question 볼게요 an assemblage of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assemblage 하면요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집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를 해요 group or crowd 그쵸 그룹이나 어떤 crowd 군중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상상해주시고 상상해주시고 한번 찾아볼게요 a gathering 하면 뭐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쵸 답이 나왔어요 자 b는요 bothering 바람은 뭔가 thering 비슷한데 이거는 그냥 bother 뭐예요 누군가를 되게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bothering don't bother me 하면 귀찮게 좀 하지마 이럴 때 많이 쓰죠 의미가 관련 없어요 c는 그냥 together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걸 설명하는 건 a가 가장 적합하겠죠 모임이라고 여러분들이 명사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복카드를 우리 한번 pattern 속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자 먼저 의사를 전달을 할 건데 자 무언가 무언가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의미를 넣을 거예요 궁금하다 그대로 I am wondering 자 이거는 구어체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이거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궁금 궁금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라고 알 수 있나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뉘언스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예문으로 보는 게 더 좋죠 혹시 저희 김치공장에 방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초대를 하는 건데 그 상대방의 의사를 오세요가 아니라 오실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공손하게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I am wondering 아 궁금해요 직역하면요 if 자 당신이 visit 방문할 수 있는지 그죠 방문 딱 나오네요 a번이죠 그쵸 if you could visit 어디를요 우리 김치 공장이에요 그래서요 our 김치 plant plant가 또 우리 공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생산이 이뤄지는 그 곳이죠 그 현장이죠 그쵸 자 한번 반복 우리 먼저 끊어서 한번 가볼까요 I am wondering if you could visit our 김치 plant 좋습니다 다시 한번 쭉 가볼까요 I am wondering if you could visit our 김치 plant 좋습니다 자 이메일 상에서는 I am wondering을 많이 쓰지만 구어체에서는 I was wondering was 형태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예문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6월 7일에 시간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아주 간단한 표현 방법이겠죠 자 일단 당신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시간이 되시는지 이건 뭐예요 가능한지 available 한지라는 의미예요 그쵸 바로 B번이 사용됩니다 if you're available 날짜 나오면 되겠다 간단하네 그쵸 I'm June 7 이렇게 완성이 되죠 비교적 간단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반복해볼까요 한번에 쭉 갈게요 I'm wondering if you're available on June 7 자 이거는 우리가 약속 정할 때 또 유용하게 상대방의 의사 물어볼 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I am wondering if you're available on June 7 7 좋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인데 의사를 또 묻는 두 번째 방법 이번엔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같은 맥락 다르게 표현하는 거 여러 문장 우리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뭐뭐 하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봤죠 I would like to know something 그쵸 뒤에 내용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또 참석 여부를 묻네요 그쵸 이 서울 건축 박람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일단 I would like to know 해야 되고요 당신이 참석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뭐예요 당신이 다시 말하면 participate 이라는 거 써도 되지만 여기는 뭐 나왔어요 가장 적합한 게 그쵸 C가 왠지 보면 될 것 같죠 오실 수 있는지 if you could come 어디예요 서울 건축 박람회 찾아두면 되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죠 여기가 B예요 to the Seoul Architecture Exhibi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건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그 장소라던가 그 행사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I would like to know if you could come to the Seoul Architecture Exhibition 그쵸 architecture를 그냥 건축이다 라는 거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Seoul Architecture Exhibition 다시 한번 전체 가볼까요 I would like to know if you could come to the Seoul Architecture Exhibition 잘하셨습니다 자 또 무엇을 알고 싶나요 I would like to know 이번에는 몇은 날 날짜를 물어보네요 그쵸 오실 수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보통 행사는 이제 하루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날 하는 거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느 날 오시는지 며칠 날 오시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희 박람회에 참석하실 계획인지 며칠 날 오실 계획인지 알고 싶다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며칠 날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하죠 날짜 나와야 됩니다 며칠 What date 나와야겠죠 그쵸 What day you intend 며칠 날 당신이 의도하고 계신가요 오기를 방문하기를 참여하기를 이런 의미겠죠 뒤에 그걸 넣어주면 돼요 바로 뒤죠 To participate 자 우리 아까 배웠던 participate 또는 명사 형태로는 participation 여러분들 많이 봤던 형태 나왔죠 아까 보카에서 그래서 참석하실 계획이신지요 In our exhibition 우리의 박람회예요 라고 완성이 됐네요 자 한번 쭉 가볼까요 I would like to know What date you intend To participate in our exhibition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전제 가볼까요 I would like to know What date you intend to participate in our exhibition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exhibition 대신에 그냥 박람회 아니면요 our event 또는 this event 이렇게 해당 행사라던가 해당 name을 이름을 넣어주시는 연습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third pattern 볼게요 또 의사를 어떻게 상대방의 의사를 여긴 조금 더 공손하게 여쭤볼 수 있는지 자 May I ask?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뉘앙스죠 Ask your thoughts on something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귀할 생각 제가 슬쩍 여쭤봐도 되나요? 라는 의미인데요 예문으로 볼게요 자 대본 리딩에 오실 수 있는지에요 대본 리딩은 보통 이들 배우들이나 뭐 배우 관련자들 그쵸? 그런 대본 리딩에 관련자들에게 오실 수 있는지 또는 이렇게 살짝 와서 분위기를 엿보실 수 의향이 있는지 뭐 그런 거예요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겠죠? 좀 들깃케이스에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May I ask your thoughts on 자 일단 오실 수 있는지 어떤 저희의 meeting에 그쵸? 이렇게 모여서 하는 자리에 라는 의미로요 coming to the meeting B가 오면 되겠고요 대본 리딩은 뭐예요? 그쵸? script reading 이니까 for 어떤 모임이에요 그쵸? 이게 바로 for script reading 을 위한 그런 자리에 오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끊어서 먼저 가볼게요 May I ask your thoughts on coming to the meeting for script reading 좋아요 다시 한번 전체 한번 가볼까요 May I ask your thoughts I'm coming to the meeting for script reading 좋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고 계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May I ask May I ask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번째도 조금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계속 우리 film industry 그쵸? 이 영화 영화 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한국 배우협회 모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오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도 coming to the meeting 했지만 아까 우리 또 보카에서 배웠던 어휘 한번 활용해 봐야겠죠 딱 보이시죠 gathering 모임은 모임인데 누가 모여요 그쵸? 오 여기 배우도 많이 올 것 같아 Korea Actors Association 이 나왔습니다 한국 배우협회 겠죠 여기 가면 왠지 최민수 씨부터 그쵸 신인 유명 배우들까지 다 올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May I ask your thoughts I'm coming to a gathering of the Korea Actors Association 자 다시 한번 전체에 가볼게요 May I ask your thoughts and coming to a gathering of the Korea Actors Association 어디에? 어디에 모임? 네 좋습니다 이 순서 앞에 우리 패턴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upgrade yourself 조금 더 볼게요 귀하의 참석이 당신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죠 그쵸? 참석하는 그 자체가 이 영화들을 뭔가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메일에서 누군가를 초대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당신이 여기 이 자리를 빛내주신다면 정말 이 이벤트 성공할 거예요 요런 의미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바로 귀하의 참석 그대로죠 Your presence 아까 우리 present 참석하는 이라고 형용사 형태였는데 명사죠 귀하의 참석이 Will make something 그쵸? 그 이벤트나 그 네임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칸 영화제요 그쵸? 깐느 영화제죠 The Can Film Festival Successful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쵸? 좋네요 여기는 그냥 It이라고 해주셔도 돼요 만약에 앞에 언급이 돼있다면 It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이제 성공을 이제 성공을 이길 것입니다 해놓고 또 여러분 마무리 지을 때 유용하게 이 문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뭔가를 기다리겠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당연히 오겠다는 긍정적인 response를 저는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겠죠 말 그대로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보다는 그냥 저 답변 지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I am expecting your response regarding this event 또는 the event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장 그냥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그쵸? 여기 이름만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통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반복해 볼까요? Your presence will make the Can Film Festival 또는 It 그쵸? 무언가 그 이름 넣어주시고요 Successful 그쵸? 두번째는요 I am expecting your response regarding the event 그쵸? regarding 무언가에 관하여 라는 의미니까 해당 이벤트에 대한 해당 또는 뭐 어떤 일에 대한 response 난 기다리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릴 little tips 오늘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있죠? proofread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요 교정을 하다 뭐 교정을 보다 요런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 이제 뭔가를 작성을 했어요 글을 작성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뭐 철자가 틀린 게 있는지 또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숫자 같은 거 정확하게 또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공 하나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또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check your email before you send it 여러분들이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proofreading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혹여나 만약에 좀 맞춤법이나 철자가 틀린다거나 요런 경우가 되면은 상대방도 뭐 전문가 맞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것도 못 써?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 이메일을 send 버튼 누르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우리 review 할 건데요 상대방의 의사 묻는 거였죠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싶다 요거 우리 어떤 거 했었죠? I am wondering 그쵸? I'm wondering if 여기서는 김치 공장 방문할 수 있는지니까요 You could visit our 김치 plant 요 문장이었고요 wonder 이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며칠 날 저희 박람회에 참석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다 알다 뭐예요? know 그쵸? 그래서요 I would like to know 많이 우리가 썼던 거죠 그쵸? 며칠 날이니까 며칠 날이니까 What date you intend to participate 언제 이제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참석할 계획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의미로 intend은 넣었죠 What day do you intend to participate in our exhibition? 요 문장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또 대본 리딩에 오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May I? May I?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May I ask your thoughts on 어디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오는 거 그쵸? 대본 리딩에 오는 거여서 Coming to the meeting for script reading 요렇게 우리가 또 응용을 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요 파란색 여기 앞부분에 여러분 패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모르시면 지금 복습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So what's next? 볼게요 I'm writing to accept your invitation 자 accept 하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수락을 하는 어 그 초대에 응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갈게요 라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갈게요 요런 의사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패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봬요 여러분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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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